아, 세미야! 오빠랑 이렇게 같이 둘이서 유람선 타니까 너무 좋다, 그치? 둘이서, 그치? 둘이, 너무 좋다, 둘이. 어, 이게 뭐야? 필독, 근래에 유람선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힘 있는 식으로 자연을 지켜주죠. 아, 맞아, 맞아.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그치? 잠깐만, 오빠. 필그나? 필그나! 필그나! 니들이 여긴 왜 왔어? 네 배니까. 너 배야, 이거? 응, 이건 네 배고. 어? 바로, 야! 수미 씨, 안녕하세요. 전 필그나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친구, 김기리입니다. 수미 씨, 어떻게 유람선은 재밌게 타고 계세요? 네, 너무 좋아요. 어, 저기 물고기 좀 보세요. 원래 겨울엔 물이 차가워서 물고기가 별로 없는데,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한강 물을 데웠어요. 수미 씨, 물고기 구경하시죠. 네가 왜? 네, 여자친구니까.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네? 네. 어이, 네! 저기로 가, 저기로 가. 먼지 털어, 가가지고. 먼지 봐. 야, 수미야 얘네 봐. 옷에 막 먼지 붙이고, 어? 얘네가 이래, 이렇게 칠칠 맞아요. 야, 이제 그만 털어. 뭔가 불안해. 뭐 할 것 같아. 하지 마. 그만 털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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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chiefmaz진다. 하지 마ل aggressive! 하지 마, 하지 마! 그만! 하지 마! 그만하라고! 야! 저기요! 왜, 왜, 쎌! 왜, 나 또 올리고 B饉는데. 이게 멋있어? 이게 뭐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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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제 팔찌 맞췄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참 나 팔찌 잡아줘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아이고 야 저걸 어떻게 찾아 저건 뭐 건질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저기요 저 팔찌 맞췄어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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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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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운동! 준비운동 진짜 들어가게! 잠깐! 뭐야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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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저 여기 딴 데로 가자! 어? 자 저기, 일로 가봐! 어! 저쪽이 이제 뱃머리고 저기서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거기 로비가 있어요! 어! 옆으로 가면 이제 먹거리 쭉 팔고 잠깐만! 오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와봤어? 어! 오빠 잠깐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랑 태그나! 여자야였네! 그렇다! 때론 잔인한 진실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원한다? 어? 야! 야! 그래도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송미야! 오빠가 잠깐 전에 만났던 그 잠깐 여자친구 야! 야! 왜 봐봐! 그거를! 잠깐만요! 왜 왜 이러세요? 오빠 뭐라고? 아 그니까! 네? 오늘 참 예쁘대요 어? 아이 저 뭐 그냥 편하게 입고 왔는데 똑같은 옷인데 똑같지 않아요! 소미씨를 만나는 매일매일이 새로우니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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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씨 오늘 참 예뻐요 어? 소미씨의 에브리데이 뉴 페이스를 위했어 오! 에브리데이 뉴 페이스! 에브리데이 뉴 페이스! 에브리데이 뉴 페이스! 나와! 알만 번지려 해가지고 야! 나도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거든? 소미야 오빠가 태그나! 나 잠깐 고래 뱃속 가서 피노키오 좀 데리고 올게 왜? 너 거짓말 하는 방법 가르쳐줘야지 아이 됐어! 하긴 거짓말 하면 이분들이 최고지 아이쿠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게 뭐야? 너희 엄마 아빠 모셔 야! 뭐야 거짓말이었어? 야 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 야 소미야! 소미야 오빠 안 멋있니?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야! 대답하고 가! 어? 나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야! 너희 또 참 잘 좀 더 가 왜들 이래 정말 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내가 오늘 모처럼 소미한테 이벤트 해달라고 준비 많이 했단 말이야 아 진짜? 그럼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이 뭘 도와줘! 됐어! 레그레피그나 이벤트에 음악이 빠지면 안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넌 남의 이벤트 하는데 니가 이벤트 할 때 됐어! 조용히 해! 그래! 몰랐다! 어? 자 다왔어! 그러면은 니들이 그거 불러줘 내가 오늘 편지를 딱 써왔어요 내가 보면은 소미야! 난 너가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난 너의 너그럽고 따뜻한 가슴이 좋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음악 그때까지 해주다가 제일 중요한 게 있지요 여기 짜잔! 소미야 사랑해! 어? 내가 딱 할 거니까 니들 옆에서 옷만 벗겨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되게 불안하다 하하하하하하 손만이 제일 불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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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소미야 잠깐! 거기서 잘 들어봐! 뭐... 뭐... 뭐라고... 소미야! 소미야! 난! 너가! 싫어! 내가 싫다고! 싫어! 아니! 너가 싫은 게 아니고! 야! 어! 그니까! 난 너의! 너그럽고! 따뜻한! 가슴이 좋아! 내 가슴이 좋다고!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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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잠깐! 야! 벗겨 벗겨! 소미야!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자! 잘 봐! 소미야 사랑해! 와! 오빠! 뭐야 변태야? 어! 짠! 인어공주야!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뚱뚱한 인어공주가 어딨어! 어? 야! 너 인어공주 보고 싶다며! 어! 이거 뭐 소리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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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멋져! 내가 멋져! 이러면서 복근 운동을 해! 소미야 오빠 봐야지! 소미야! 아! 진짜 기들 나한테 왜 그래! 한 분은 불안 같지, 불근함! 우린 나의? 신간함! 아! 너무 맛있다! 그치?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고기집이래!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어? 근데 여기 묵도 파나봐. 저기 이모. 여기 묵도 팔아요? 아휴 우리 집 묵은 안 파는데. 엄마. 아휴 이게 말이 뒤집어져있노. 아이고 아이고. 놈놈놈? 자! 피그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 이제 진짜. 아니 잠깐만. 야 니들이 여기까지 왜 왔어? 내 가게니까. 이 식당도 니꺼야? 아니 이 건물이 내꺼야. 뭐? 다 짓거래? 야! 야 진짜. 소미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아 예. 소미씨 어떻게 고기 맛은 괜찮으세요? 아우 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 와인 삼겹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되게 비싼 고기인가 봐요. 에이 야 이게 뭐 비싼 고기야. 딱 봐도 냉동고기잖아. 이거 안 좋은거야. 맞아요 소미씨. 아 이 와인 삼겹살 고기값 얼마 안해요. 그치? 대신 숙성시킨 와인이 1억짜리에요. 소미씨 맛있는 고기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아 진짜 왜? 네 여자친구니까. 네 어이 발음을 똑바로 해봐. 네. 네. 뇌가 아니라 뇌. 아 네. 아 가만있어. 어 소미야 오빠 봐야지. 소미야 오빠가 이거 고기 잘라줄게. 알았어. 고기를 이렇게 쏙둥쏙둥. 아 오빠 이게 뭐야 이렇게 자르면 안되지. 지금 뼈에 살이 다 붙어있잖아. 고기는 별대로 잘라야 맛있는거야. 아이고 야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건데 뭘. 그냥 대충 잘라 먹자. 아니야 이렇게 자르면 안되데. 김연아. 어머니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프겠다. 아유. 잠깐만 나와있어봐. 아. 이 고기라는게 굽는것도 중요하지만 자르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한번 잘라볼게. 아 뭐하려고. 불안한데. 어머. 이게 뭐야. 어. 뭐하는거야 이제. 불안한데. 멋있다.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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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메스로 잘라. 오돌뼈 제거. 오돌뼈 제거. 오돌뼈 제거. 오돌뼈 제거. 석션. 어. 나 놀고있네 진짜. 김 선생님. 육즙이 부족합니다. 뭐. 침착해. 침착하고. 근처에 있는 대형 정육점에 연락해서. RH 마이러스 육즙 수혈해. 알겠습니다. RH 마이러스. 정육점이죠. RH 마이러스 육즙 있습니까. 닭피는 무슨. 이거 돼지고기야. 닭피는 뭔 소리하니까. 그만하. 그만하. 뭐하는거야 이게. 야. 뭐. 뭐했다고 이렇게 헐떡거려 야. 하지마. 왜 진지해 얘네. 저희로선 최선을 다해갔습니다. 뭘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마. 나와. 절로 나오라고. 저거. 소비야. 뭐하러 가야 소비야. 가만히 있어 소비야. 됐어. 소비야 오빠가 맛있게 쌈 싸줄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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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게 뭐야 마늘쌈이잖아. 마늘쌈. 어. 길근아. 여지암. 그렇다. 아무리 친구같은 관계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어. 솜씨. 네. 그거 말고. 이거 드세요. 어. 잠깐. 이거 혹시 마늘쌈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마늘쌈 맞아요. 뭐라구요. 소비씨 마늘. 위안쌈. 소비를 위안쌈. 소비씨의. 쌈 싸먹어. 를. 위해소. 쌈 싸먹어를 위해. 야. 쌈 싸먹어를 위해 이제. 야. 저. 뭐하는거야 이게. 됐어 소비야 이거 먹지 말고. 그. 내가. 맛있게. 오빠가 다시 맛있게 쌈 싸줄게. 응. 너 쌈 싸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니야. 오케이. 쌈 싸주는 건 이 분이 전문이지. 마님 보쌈에 간 도에서 데리고 올게. 아니 그 보쌈이 아냐. 내가 도에서 하냐고 못한다. 하긴. 진짜 쌈 싸주는 건 이 분이 최고지. 맨발에 기봉희 데리고 올게. 뭔 소리야? 하나 올리고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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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유 정말, 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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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빠랑 맛있게 먹자. 아, 이거, 근데 상추가, 딴 거 없나? 상추가 다 시댔는데. 여기 이모, 상추 좀 주세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잠깐! 이모라고, 이모 불렀잖아, 이모. 웨이터 이모야. 아,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여기 상추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상추 레시켓, 상추 감사합니다. 저, 근데 저 깻잎은 좋아하는데. 깻잎, 깻잎이. 스톱! 스톱! 이모, 이, 이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모 사랑합니다.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모? 뭘 이모 사랑해? 아니야, 소미야. 아이,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 야, 니들 왜 맨날 놔서 괴롭히는 거야? 피곤아 많이 화났어? 그냥 우린 널 위해서 됐어! 뭘 위해 위하긴 야 내가 오늘은 진정으로 날 위해 줄 다른 친구들을 불렀어 진정 날 돋보이게 해줄 얘들아! 피곤아! 나와! 멋지구나! 멋지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주 멋있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멋있다 행동 하나하나가 소미씨 안녕하세요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먹을 수 있는 친구 영길입니다 영길이요 영길이요 아 영길이요 영길이요 한 글자 차인데 참 이상하네요 소미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마음껏 드세요 밥값은 제가 낼테니까 아 정말요? 대신 고깃값은 소미씨가 쏘세요 아 멋있구나 아주 예 제가 사야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뒤에서 쭉 지켜봤는데 너 소미씨한테 쌈 싸주더라 향규야 여자는 그렇다? 그 정도 쌈엔 절대 감동을 받지 않아 받았는데 감동 소미씨 제가 맛있는 쌈 싸드릴게요 하하하하 예 감사합니다 예 쌈엔 역시 손맛이죠 하하하하 멋있다 예 고기? 어우 예 손맛 고기? 고기? 계속 고기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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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가 쌈 살 때 쌈장은 안 넣을 줄 몰랐어 아이 손맛이 멋지구나 아이고 아주 멋있다 그래 우리 친구들 그래 저 아주 멋지다 소미씨 네 제가 싼 쌈이에요 드셔보세요 아 아이 잠깐 제가 몰라요 제가 몰라요 고마워요 하하하하 야 야 야 멋있다 우리 친구들 멋있다 소미씨 네 소미씨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쓰던 치실이에요 야 야 음 소미씨가 잘 모르시는구나 치실은요 남이 쓰던 걸 써야 덜 아픈 법이거든요 아니 소미씨 네 치실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얘들아 어 좋다 멋지다 아 좋았어 고기 나왔어 왕건이 맛있다 야 소미야 이제 오빠를 봐봐 오빠 잘생겼어 야 야 계획대로 됐다 계획대로 됐어 피훈아 좀 말려야 되지 않겠어 왜 아이 소미씨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저 고생하지 못하게 뭐하는 거야 아이고 야 치실질하는 게 다 똑같지 뭐 야 니들은 뭐 얼마나 고생한데 치실질하면 너네 한번 해봐 그럴까 어 뭐야 뭐 이상한데 연주를 해 치실로 멋있어 치실로 연주를 해 아이고 아이고 소미야 아무리 회 신겨도 그렇지 술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아유 잘생겼다 어? 잘생겼다 뭘 새삼스럽게 잘생겼다 뭐야 뭐야 잘생겼어 뭐야 다같이 피그넘 피그넘 뭐야 잘생겼다 아니 피그넘 피그넘 왜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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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게도 널 거야 아니 건물이 널 거야 아니 이 주변에 땅이 다 내 거야 뭐야 탁스콜 해 말이라고 그냥 수미 씨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야야 소용없어 완전 취했다니까 아이고 소미야 정신 좀 차려봐 아 그래 수미 씨 아이 진짜 수미 씨 어 기리 씨 안녕하세요 뭐야 아 네 야 소미야 좀 더까지 취했었잖아 어? 뭐야 수미 씨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뭐야 소미야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왜 뭐야 이게 왜 다 정신 차려 소미야 어? 아니 소미야 왜 그래 아직 술 덜 깼어? 오빠 나 속이 어머 안 좋아 속 안 좋아? 아이고 이럴 땐 꿀물이 차곤데 응 꿀물 먹고 싶다 어? 근데 여기 꿀물 타는 데가 없어 꿀물 어 뭐야 있을 것 같아 어 있을 것 같아 아 선생님 어휴 오늘은 또 여기서 일하시나 보네 어휴 물 주세요 아니 근데 저 항아리는 뭐예요 물 주세요 어휴 뭐야 이걸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무슨 꿀물 옷이 이래 뭐 이렇게 짧은 꿀물 옷이 아휴 아니 꿀물 뭐 몇 개 야 야 아휴 아휴 뭐예요 나도 꿀 줘 어? 나도 꿀 줘 아휴 아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휴 아휴 꿀물이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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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어? 짐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가자 빨리 어? 오빠 나 핸드폰 어디 갔지? 어? 아휴 핸드폰 또 흘렸어 아 어떡해 아휴 넌 여자애가 뭐 이렇게 덜렁덜렁 되냐 잘 챙겨서 다녀 퇴근아 응? 여자는 그렇다 여자애 덜렁거리는 모습조차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남자에 원한다 뭐 하려는 거야 소미씨 네? 소미씨 핸드폰 여기 있어요 어? 찾았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조심 좀 하세요 맨날 이렇게 흘리고 다니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니까 네 네 참 금방 말했는데 또 흘리시네요 뭘 안 흘려 소미씨의 아름다움 뭐야 이게 이 아름다움 가져가세요 어어어어어 소미씨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에서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뭘 자꾸 자꾸 미안해 얘는 나와 소미야 소미야 야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저 소미야 여기 아름다움 아 됐어 이 씨 오빠 맨날 화만내고 짜증나 아이고 딱아 화낸 거는 아니 그냥 너 지켜줄 사람도 없을 때 네가 막 뭐 흘리고 대균아 나 잠깐 후레쉬맨 좀 데리고올게 왜? 소미씨 술 마실 때 지켜드려야 돼 아laufés 하긴 지키는 데는 이 분이 최고지 소녀 치아비가 있는 몸이 옵니다 근데 뭐야? 정절 지키는 춘향이 데리고 올게 아 됐어 하 Oui 나 더 이상 양보 못한다 하긴 아 내가 진짜 이 분만큼은 안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콜 완벽 방어 야, 가까워지마! 뭐야? 뭐야? 제발! 뭐야? 뭘 봐? 뭐야? 이게 뭐야? 자기 짜장면 지키는 유민상 데리고 됐다고! 됐다고! 됐어! 가만히 재밌어! 어? 아유, 프레시맨이고 유민상 다 필요 없어 가까이 오지마! 소미야? 가까이 오지마! 소미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이게? 소미야, 우리 소미는 내가 지켜주면 돼 소미야, 오빠가 이래 봬도 태권도 3단이야 오빠가 무슨 태권도 3단이야? 이거 못 믿네? 아, 뭐 보여줘? 와, 자, 아! 나라 사랑! 사랑! 부모님께 효도 친구들아 사이좋게 야, 아빠! 저 회식장이었어요 장난이지? 어디 갔어? 아이씨, 야, 안 믿잖아, 쟤가 야, 이게 다 너네 때문이야 니들이 맨날 너희만 멋있는 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안 되겠어 오늘은 내가 좀 남자다웠고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니들이 좀 도와줘 봐 뭐, 어떻게 해? 아, 야, 니들이 나랑 우리가 싸우는 척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면 니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널 강해 보이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거야! 오케이! 아, 이게 제일 불안해, 나는! 오빠! 온다, 온다, 야, 분위기 저거 야, 너희들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야, 피근아 뭐가 불만인데? 어허, 왜 그래? 어, 넌 잠깐 빠져있어! 다치니까 자, 왔어! 자! 넌 안 되겠다, 나의 불타는 주먹을 받아라! 자, 간다! 야, 자! 그렇지! 어, 야, 멋있게 닦지 말라고! 멋있게 닦지 말라고! 평범하게, 평범하게 맞으라고! 평범하게, 평범하게! 왜 그러는 거야? 너야말로 내가 참을 수 없다! 자, 받아라! 간다! 야, 자! 좋았어! 느낌 좋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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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냥 쓰러져! 그냥 쓰러지라고! 그냥 쓰러지라고! 그냥 쓰러져! 그냥 쓰러져! 스... 소미 씨! 소... 소미 씨 부탁해! 뭐해 소미 씨! 깨끗해! 아, 깨끗해! 야! 기리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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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 정도라고? 깨, 깨! 으악! 야! 이게 뭐야! 야! 이러면 내가 나쁜 놈 같잖아! 저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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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어, 왜? 송식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똑똑히 들어! 넌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거야! 어? 도망가! 도망가! 이러면 너가 죽는 놈 같잖아! 저기야! 도와주세요! 소미 씨! 도망가세요! 도망갔어요! 으악! 뭐야? 제발! 아! 왜 돌아왔어! 왜! 뭐 혼자라도 어떡하려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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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친구들이야! 친구들! 친구들! 뭐 다 이렇게 생겼어!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음! 도망가지마, 필근아! 우린 너의 친구들아! PRESID! 나 또US했어! 앙! 야!! 안 util기! 안 util기! lere이는 고요